1, 2차 때는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교회라든지 집중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걸 쭉 추적해서 점검하고 통제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시 다발적으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생기는데 최근 2주간 발생한 집단 감염만 62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1, 2차 때처럼 큰 집단 감염은 발생치 않으나 예를 들면 어느 시설, 어느 학교, 어느 병원 이런 식으로 다발한다는 거죠. 그만큼 방역 당국에서는 처리하기 힘든다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을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죠.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달 3일에 또 대학 수학능력시험,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좌우할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경각심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거의 1년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자꾸만 밖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밖을? 미국, 유럽, 혹은 바다 건너 바로 일본도 지금 엄청 심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렇게 그냥 살고 있잖아. 이런 생각들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백신의 소식들이 계속 나오니까 야,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이렇게 되는 게 이 경각심을 더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경각심을 많이 저하시킨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많이 시시죠.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뭡니까? 할로윈, 할로윈 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할로윈과 어떤 시차 같은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박농호 제1차장이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지난 2, 3월에 대구경부 유행이라든지 8월에 수도권 유행과 비교해도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3일 0시 기준 신규 환자가 330명이고 누적으로 이제 3만 733명이 됐는데 이게 18일부터 5일 연속 313, 343, 363, 386, 330 이렇게 300명대를 계속 이어갔거든요. 330명은 살짝 줄었지만 주말이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 1만 명 정도 줄었다네요. 그래서 검사 건수 줄어든 것 감안하면 330명으로 준 게 준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이제 조치가 어떻게 바뀌냐. 2단계로 이렇게 격상이 되면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 룸사롱을 비롯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탑증 이런 데들이 예를 들면 1.1평당 한 명으로 인원이 제한됐는데 이게 아예 영업이 이런 데는 다 제한이 되거든요. 아예 문을 못 연다는 얘기죠. 유흥업소, 우리가 통상 유흥업소도 술만 팔고 이런 데들은 안 된다는 얘기고 카페가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되는 거고요.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로는 포장 배달. 그러니까 9시 되면 나가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요즘 연말에 송년 모임 하시다가 2차 간다고 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송년 모임도 웬만하면 올해는 그냥 카톡으로 하시고 전화하시고 그리고 3% TV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지한 시설은 인원 제한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물 섭취가 안 되는 등 제가 왜 이거 부구절절히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실물 경기에 굉장히 제약을 줍니다. 정프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소비가 제약이 되죠. 사실은 이런 업종들이 한 해 내내 고생하시다가 연말에 이렇게 조금 돈을 좀 회수하시는 그런 업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12월 넘어가면서부터 연말 송년 모임이다, 회식이다, 또 가족 모임이다 하면서 많은 소비가 일어나야 될 때인데 이게 딱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 경기에 있어서 소비가 주는 타격이 굉장히 심할 거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음식료에 관련된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소비가 그렇다고 제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 쪽으로 가는데 이런 쪽의 수혜를 보는 분들은 물론 생태계에서 납품을 하거나 택배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괜찮습니다마는 어쨌든 플랫폼이라든지 대형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익 손해 이익을 따질 때가 아니고 일단 300명대에서 빨리 200명대, 100명대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우리는 백신을 공급받게 하려고 협상 중이라는 얘기를 어제 뉴스 시간에 박릉우 보험복지부 장관이 얘기를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순이란 말이에요. 지금 백악관에서는 아마 12월에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접종자가 생길 거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따지면 우리는 상당히 1분기 내지 2분기는 최소한 지연된다고 봤을 때 경각심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훨씬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또 증시에도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강화라든지 확진자의 확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1, 2차보다 심각하다는 얘기를 당국에서 합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경각심이라는 측면도 그렇습니다마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예고됐던 거거든요. 어쨌든 경기에는 좋지 않으나 빨리 우리가 이걸 정상화하지 않으면 내년 경기까지 굉장히 영향을 주니까 서로 협조해서 극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는 뉴스를 첫 번째로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바다 건너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또 재검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아마 상당 부분 정리가 될 거라고요? 정리가 되든 아니면 더 긴장 상태로 가든 더 긴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지난 20일 날 조지아주에 수작업 재검표가 끝났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 뭐라 그랬죠? 호소인? 당선 호소인의 호소를 인정해주는 절차를 조지아주는 맞췄는데 이번에 핵심 경합주였던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주의 개표 인증을 할 예정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하면서 CNN을 보니까 여기에 절차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마지막 인증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그 주에 개표 참관인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미시간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화당 2명, 민주당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4명이 최종적으로 인증을 해야 돼요. 인증. 이거 바이든 이겼어요. 트럼프 이겼어요. 이렇게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공화당 측 1명이 거부를 한 거예요. 나 인증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속보를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공화당 1명마저 내가 인증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절차가 복잡해지죠. 법원으로 간다든지. 인증을 못하는. 그래서 사실 정 프로가 얘기했듯이 이번 주가 조지아주처럼 어떤 검표를 하고 미시간이라든지 펜실베니아에서 인증을 해버리면 인증을 해버리면 선거인단수가 돌이킬 수 없는 선거인단수의 확보가 되면서 사실상에 사실상에 바이든 당선인 호소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인데 미시간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다는 속보가 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로 들어가면서 대체로 전해지는 뉴스 플로우는 마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과 사태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진이 좀 줄어들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호소인의 가능성은 더 넓어진다는 뉴스 플로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백악관의 분위기는 그렇게 넉넉치 않다. 그리고 만약에 경우에 그런 인증 절차가 끝나고 사실상에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가 공식화되면 지금 전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뒤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건 차기의 대권 주자로 거명이 됐던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면 그다음 차기의 거명이 됐던 게 마이크 폼페이오가 있고 또 마이크 펜스가 있고 니키 헤일리 존 유엔 대사 이런 사람들이 거명이 됐던 후계자로서 그런데 야, 너네는 일단 있어봐. 이런 잠재적인 공화당 쪽의 잠룡에 발을 묶어버리는 그런 조치들 왜냐하면 지금 불복에 다 동조하고 있는데 대장이 내가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를 보는 대선 불복과 차기 대권에 대한 어떤 후보의 입지를 굳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간이라든지 펜실베니아의 후보 인증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미시간에 나머지 한 명의 민주당은 물어볼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공화당 개표 참관인위원회의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파란이 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좀 빠졌습니다마는 갑자기 문일신 재무부 장관이죠. 연준에다 서한을 보내서 지금 우리가 오건영 부부장이 설명을 잘해줬습니다마는 재무부의 시드머니를 레버리지로 써서 연준이 돈을 푸는 그런 기업들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안 쓴 것 중에 일부는 반납해라 종료해라 12월까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썰렁해졌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과 패배 그리고 가능성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아마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인데 대체로의 분위기는 12월까지 참 험난하겠다. 순조롭게 정권 이항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도 아마도 굉장히 큰 공백을 남기면서 연말을 맞이할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잡힙니다. 네. 그리고 뉴스 3 오늘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도대체 내년에는 증시가 얼마나 갈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상단을 2630에서 3000까지 보고 있군요. 네. 아마 이맘때쯤 되면 증권회사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연간 전망 보고서를 쓰는 건데 작년 이맘때 연간 보고서를 내가 한번 주말에 쭉 봤거든요. 네.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 올해를 어떻게 했나 참혹하죠. 물론 올해는 제 생각에 모든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면제부를 받은 해예요. 아 트럼프.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맞춥니까 이렇게 하고 올해는 넘어가줬다 이거지. 아니. 연간 전망이라는 게 의미가 있긴 있어요. 연간 전망에서 대체로 맞습니까 이게. 잘 안 맞죠.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무 생각해도 1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19도 어쨌든 간에 예측의 범위 안에 있는 거고 대선도 끝났고 새로운 정부의 기조도 어느 정도까지 지금은 호소인 신분이지만 그래서 올해는 잘 맞춰야 되는데 고점 상단 하단이 있거든요 전망치에. 상단을 보니까 대부분 지금까지 발표한 13곳의 증권회사 연간 전망보고서에 2021년 코스피 목표지수 또는 예상 범위의 상단은 최저 2630부터 3000포인트에 이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높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어디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제일 높게 목표치를 낸 데가 흥국증권인데 3000, SK증권 2900, 삼성증권 2850, 한투증권 2800, NH투자증권 2800, KFU 2800, 메르츠 2800, BNK 2800, KB증권 2750. 오늘 김희룡 팀장 오셨죠? 2750, 하나투자증권 2700. 이게 상단입니다. 신금 투 2700, 하나금융투자 2700, DB금융투자가 가장 짜게 2630. 오늘 김연경 과장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2630이요? 네. 아니, 연간 전망이 2630은 또 뭐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700이다, 2600이다.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네. 아니, 왜? 그런데 정밀하게 하겠다는데 그래요? 2630? 네, 2630. 정밀하게 하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정프로 얘기들은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내년도 경제와 내년도 증시 그리고 미국의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저는 이제 매년 연말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사자성을 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한 1, 2주 고심을 해보거든요. 책도 보고 자료도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맞춘 사람들의 방송도 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컨셉을 잡는다. 컨셉을 다른 얘기로 하면 전략적 사고예요. 종목 잘 고르면 되지. 물론 지수 맞출 수도 없는데 어떻게 빨리 내 포트폴리오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의 관, 뷰를 한번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1년 혹은 반기가 지난 다음에 내가 뭘 참작을 못했나, 뭘 오버를 했나 이런 것들 하시면서 전체 매크로한 경제와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뷰가 없으면요. 안 들려요. 굉장히 흔들려 있어요. 물론 가시투자를 주장하시는 분들 또 지향하시는 분들은 그거 맞출 수도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사는 종목에 집중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통섭하고 그렇게 교집합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연말까지 리서센터 장님들이나 매끄러워하시는 분, 전반적인 이런 뷰를 내는 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12월까지 일주일에 한두 분씩 모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또 지수의 어떤 연간 추이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한 3, 4주에 걸쳐서 소개하게 될 텐데 그중에 여러분들의 의견과 합쳐지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데에서 내는 뷰를 채택을 하시든지 하시고 거기에 뷰 아래서 그런 관 아래서 내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전략적 접근을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중요할 수 있는 게 고소 없이 항상 나는 이번에 띠로 간다. 이번에 나는 3강 딱점으로 끝나겠다. 고도리다. 이렇게 컨셉으로 갖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하다 보면 갑자기 싸기도 하고 상대가 뭐가 들어와서 나의 고도리가 날아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컨셉을 갖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럼요. 그래서 고소덥에서요. 아침부터 고소덥 얘기를 하네요. 고소덥과 주식시장의 필승의 원칙 같아요. 뭐죠? 고소덥 쳐서 돈 잃는 사람들은 항상 5강 잡고 3점이 난다고. 아, 꽃놀이 패를 갖고도. 네. 5강 잡고 3점 나는 수가 있어요. 5강 잡고 3점 나는 거 한 번 하면 급하는 그냥 돈 잃는 거거든. 그래서 주식 투자의 제가 생각하는 바 대원칙은 짜질짜질하게 깨지고 먹을 때 왕창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은 짜질짜질 먹다가 깨질 때 왕창 깨진다고. 맞습니다. 그게 사실 주식 투자의 본질인데. 왜, 뼈를 때렸나? 왕창 몇 종목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왕창 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소덥 잘 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피박을 일단 면해 놓죠. 아, 왕창 나가는 건 막아야 되니까. 그렇지. 여러분, 많이 도움이 좀 되셨죠? 얘가 팍팍되는. 아니, 뭐 타짜는 아닙니다. 우리 김 프로님이. 타짜는. 아, 저는 고소덥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은 가족들끼리 모이는데 저는 고소덥을 안 해요. 별로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딱 나오는 거에 내가 의존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빨리 뉴스 마무리하고요. 김인혁 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